사실....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오늘 acost가 이렇게 이걸formed 오늘 cesion 오늘 먹어볼건 뭐냐하면 일단 꿀꺼주라고 4양벌꿀이 함유되있는 소주거든 cu optimizing cu하면 지금 2700원 이거 먹어볼게 먹어볼게 꿀 빨고 싶을 땐 꿀꺽주 사양볼꿀이 합류되는 거고 CU에서만 팔고 1700원이야 이거 한번 마셔볼게 마셔볼게 소주 마셔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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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주 사양볼꿀이 0.02% 들어있어 0.02% 마셔볼게 마셔볼게 CU에서만 팔고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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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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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완전 투명 색깔은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야 보면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거든 한번 마셔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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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그냥 한마디로 꿀맛이 꿀맛이 나는 소주야 꿀맛이 나는 소주 꿀맛이 나는 소주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한 잔 더 마셔볼게 한 잔 더 마셔볼게 꿀꺽주 꿀꺽주 여기 보니까는 알코올 함량이 9.2도 알코올 함량이 9.2도 그 뭐 자몽에이슬이나 수 나리 처음처럼 그런 약간 과실주 있잖아 그런 건 알코올 도수가 13도 약 13도 정도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건 알코올 도수가 9.2도야 9.2도 9.2도 알코올 도수가 9.2도고 가볍게 먹기 좋아 가볍게 먹기 좋아 한 잔 더 마셔볼게 한 잔 더 마셔볼게 가볍게 마시기 좋네 가볍게 마시기 좋아 알코올 도수가 9.2도다 보니까 나 원래 소주 잘 못 마시는데 가볍게 마시기 좋네 보혜향주 라고 있어 보혜향주 거기서 만든거야 보혜향주에서 만든거고 한잔 더 마셔볼게 이제 총 세잔째 마시는거거든 세잔째 마시는거거든 더 마셔볼게 안주 없이 그냥 마시는거 안주 없어 안주 없어 안주 없고 그냥 가볍게 마시기 좋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성년자 친구도 있고 성인 친구들도 있잖아 미성년자 친구는 마시면 안되고 성인 친구들한테 내가 한잔 따라줄게 우리 성인 친구들 한잔 받아 우리 성인 친구들 한잔 받아 우리 성인 친구들 이거 꿀꺽주 한잔 짠 아이고 아이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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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맛의 소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좋아하고 그냥 나처럼 쓴맛의 소주는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가볍게 먹기 좋아 뭐 자몽에이슬 그런것보다도 도수가 낮아 자몽에이슬은 알코올 도수가 13도 약 13도로 알고 있거든 이건 알코올 도수가 9.2도야 알코올 도수 9.2도 이거 마지 말고 내가 먹고 이제 영상 마칠게 오우 음 음 오븐 오븐